다같이 박수 우리는 세상을 받고 새 편을 입은 자들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용광 돌립시다 새롭게 새롭게 해 주님 안에서 죄로 물든 내 영혼 주고 열로 씻으셨네 자윳게 해 주님 안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을 노래해 이제는 그리스도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새로운 미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의 모습을 모두 벗어버리고 내 아래의 생일을 하신 주를 기뻐해 새롭게 해 주님 안에서 진심이 안에서 이어서 잊지 않고는 견듬 수 없이 찬양하네 새롭게 해 새롭게 해 주님 안에서 죄로 물든 내 영혼 주고 열로 씻으셨네 자유케 해 주님 안에서 그 원하신 그 사랑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이 노래해 꿈을 가진 너에게 꿈을 가진 너에게 문제는 응답의 과정 응답의 과정 꿈을 가진 너에게 응답은 언약의 여정 언약 속에 주어진 너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대를 살리는 꿈 기도로 꿈의 길을 빈차게 걷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 누리는 자 가슴 안에서 꿈의 길을 복되게 걷는 자 만약에 꿈을 이루는 너는 맥북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꿈을 가진 너에게 문제는 응답의 과정 응답의 과정 꿈을 가진 너에게 응답은 언약의 언약의 여정 언약 속에 주어진 너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꿈을 가진 너는 진도로 꿈의 길을 기도로 꿈의 길을 폭행에 걷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 누리는 자 말씀 안에서 부대기는 복되게 걷는 자 언행의 꿈 이루는 너를 한 것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CBDIP 이 축복과 사랑 속에 이끄셨지요 우리의 인생을 이 놀라운 사랑을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찬양으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이루고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하늘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의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이루고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의 경배하며 성경의 열대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남들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하늘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의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경의 열대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렘넌트 전도자를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틀을 바꿀 시대의 렘넌트입니다 매년 그렇지만 이번에도 주제국 가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CBDIP CBDIP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은혜지요 이번 주제국의 후렴도 CBDIP를 언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천향팀에서 아름답게 만든 몸천향도 그 CBDIP를 정확하게 CBDIP를 그리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 찬양하면서 월수 받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프랙티스를 만드는 시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V하고 C 잘 아름답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Let's praise God with all our joy 아무도 줄 수 없는 그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삶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인이 됐나 늦게 알았네 실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내 꿈속에서 세상의 그들을 바꾸리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삶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언약의 여정 속에 믿는 나 믿는 나 내 삶의 삶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련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길 하나님 내 삶의 삶 속에서 모든 그 빛을 비추니 하나님이 만드신 내 꿈 속에서 세상의 틀을 바꾸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꿈 속에서 하나님이 믿으신 그 길 속에서 모든의 빛을 비추리 우리 하나님께 행복을 돌려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렘넌트들의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렘넌트 운동 안에는 와우라는 퍼포먼스 팀이 있습니다 어차피 렘넌트 운동의 오래된 역사 중에 We are the Rampant라는 찬양을 잘 아시죠 이 찬양을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작편곡을 하는 렘넌트가 멋있게 요즘 렘넌트를 좋아하는 버전으로 편곡했습니다 그 찬양에 맞춰 와우 걸스라는 와우 퍼포먼스 팀 안에 있는 아주 유쾌하고 상큼하고 사랑스러운 렘넌트들이 모여서 보금으로 세상의 틀을 바꿀 슈퍼 아이돌 그룹이 결성되었습니다 세상의 틀을 바꿀 슈퍼 아이돌 아이돌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문화 전국자들이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홀리 메이선들을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스러운 홀리 메이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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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은약이 통하는 네넨틀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전도자와 가슴이 통하는 절대 제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그리스의 참된 눈물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미래 재앙을 막을 삼서미틀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음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사랑하는 네넨틀 여러분 이번 대회의 주제처럼 노말을 향하여 세상의 틀을 바꾸는 주역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미래의 주역임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자부심이오 자존심이오 자긍심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제이 자동적으로 지조한 일 그 지èse은 자아가 인간이나 우습이 그리스도 변하는 수납이 이제 우리의 주제입니다. 거의 흐릴도 스토리아? 그 지지율이 유지되면 애매하지만 단어의 주제는 유지되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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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자리에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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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 over 20,000 people over 20,000 people are watching us welcome there welcome to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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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장 we will have their prayers in our hearts where we can have the disciples of Christ arise in all the Chinese speaking countries and I received a lot of grace from that but up here when you saw there was a woman holding a child her name was Bonnie and she used to be someone who did presiding at the WRC as well and they will sing the song with whom the spirit of God moves upon they will be giving glory to God with their praises in English Korean as well as Tagalog let us welcome our co-workers in the Philippines with a warm round of applause thank you so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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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it's been a pleasure we are all of you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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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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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음운동, 랩런트 운동이 우리의 인생이 있음이 참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중요한 축복의 언약이 선포되는 현장에, 성취되는 현장에 인도하셨으면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홍콩 그리고 필리핀, 일본을 만났습니다 이들을 축복하겠지만 237개의 나라를 향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삶에 주어진 CBDIP, 언약의 예정을 갖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히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꼭 펴지고 내 속에 동기다 사라지며 오신 영호와의 신으로 맞춤 많게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랩농트여 그곳으로 가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게 하소서 우리의 빛이 언장 살리고 영호와의 신으로 영호와의 신으로 절망 가득한 곳에 미래 가지고 랩농트여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곳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곳 절대 영호와의 신으로 절대 영장으로 당되니 가라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결심한 곳에 미래 가지고 랩농트여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곳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곳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곳 절대 영장으로 당되니 가라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랩농트여 그곳으로 가라 어둠이 덮인 곳에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랩농트여 그곳으로 가라 랩농트여 그곳으로 가라 랩농트여 그곳으로 가라 아멘 이 시간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이 시대에 부른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과 존경을 담아 그 따뜻한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랩농트여 랩농트에게 평생의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 다음으로 주신 특별 선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셉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다윗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고난 많이 당한 사도 바울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행복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힘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미래 보입니까? 이 선물을 받아 가셔야 되요 이 선물을 받아 가셔야 되요 이 선물을 받아 가셔야 되요 랩농트 일곱 명은 다른 게 있었습니다 현장 갔을 때 누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갔을 때 미래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 봤을 때 미래가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다면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바르왕을 만났을 때 미래를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이 너부간네사랍의 미래의 얘기였습니다 벨사사랍의 얘기였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보여줬습니다 나중에 고래서 왕이 왔을 때도 보여줬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다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가능하면 짧게 얘기하겠는데요 꼭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눈만 감아도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눈을 감는데도 의학적으로요 뇌에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두 가지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일로 각인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흑암의 일로 흑암의 일로 각인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과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뇌에 천억 개가 넘는 세포는 변화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혼란 속에 빠집니다 내가 불안하거나 염려되거나 화가 나면 뇌에는 굉장한 게 각인됩니다 내가 기도한다면 영적으로 굉장한 역사 눈을 감았는데도 렘넘들은 오늘부터 잠시 시작해야 됩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대 갑니다 이게 잠시 했는데도 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잠시 탄식하는데도 내세포는 깨집니다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잠시 진짜 찬양할 때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가 어려워 왔을 때 잠시 깊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이게 매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이게 24로 바뀝니다 24로 바뀔 때는 미래도 보이고 굉장한 힘이 생기고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건 힘든 것이 아니고 가장 행복한 겁니다 잘못된 기도는 잘못된 기도는 내 많은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를 배우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힘을 얻는 기도는 시간 갈수록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걸 시작해야 됩니다 그걸 시작해야 됩니다 살아가야 되니까 병든 자에게는 꼭 말하고 싶습니다 체험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꼭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보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천사들의 도움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 기도 시간에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결방한다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걸 모르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입니다 훌륭한 생각하면 훌륭한 응답도 옵니다 좋은 생각하니까 좋은 응답 옵니다 좋은 생각하니까 좋은 응답 옵니다 열심히 가니까 응답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러나 내 영적 상태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이걸 모르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응답 옵니다 늘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 따라가야 됩니다 늘 부모님 원망하면서 끌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 기도를 모르면 너무 힘들게 공부해야 됩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념이기 때문에 응답 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념이기 때문에 응답 옵니다 이걸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공부보다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그것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아플 때 내가 아픈 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직자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산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운동을 계속해 나가는 데는 그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성사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하늘 보자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를 전 세계를 여행하는 시간입니다 앉아서 꿈같은 얘기를 들리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사실입니다 이걸 요셉이 알아낸 겁니다 문제 오니까 금방 길을 찾았어요 이걸 모세는 전반에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어릴 때 다윗은 알아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걸 붙잡아요 더 얘기하고 싶지만 할 말이 많아서 그 다음 걸 얘기하겠습니다 응답은 그 뒤에 오는 겁니다 그렇죠 노예로 갔는데 어느 날 총리가 됐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는 응답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기도 교육이 되면 안 돼요 기도는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건 뒤에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응답은 언제 오느냐 가장 적합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미리 양자로 갔는데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렇죠 은약계 곁에 누웠는데 미스바의 주역이 됐어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목동으로 갔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다니엘이 이걸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천만당이죠 사드랑 메삭 아벤노가 알은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예수들이 알아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알은 거예요 초대교회 힘하고 바리새인들의 힘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걸 늦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랑하던 그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민군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렘난트는 실망하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기도, 비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그 사람들 만났을 때 길이 보입니다 답이 보인다니 여러분이 기도 비밀이 있으면 그 사람들 만났을 때 답이 보인다니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조금만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는 어디죠 산입니까? 바다입니까? 강입니까? 아닙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는 어디죠? 발가락입니까? 배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을 감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눈을 들어 자아 멀리 보기도 하는 거예요 잠간 했는데 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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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13년 하고 나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이것을 30년 하고 나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이것을 40년 하고 나니까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 이 사실을 몇 년 안 했는데 아랍 나라를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로마를 정보했어요 아직 이해 안 됩니까? 이걸 모르니까 멸망시키는 무당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대로 잘하면 무당보다 못한 중직자되고 무당보다 못한 목회자되요 무당은 멸망시키지만 잠시의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3단체에게 미국은 뺏긴 겁니다 정말 기독교인 정신 차려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영적 힘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어떤 문제 와도 이기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가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으로 공부해야 돼요 왜냐 나중에 다른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집회 시작하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할 수 있는 것으로 찬양 그냥 하지 마시고 다위처럼 깊은 게 속에서 말씀 들을 때 제 얘기 듣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기도 시간에 깊은 기도 시간에 깊은 기도 시간에 잠깐입니다 이 잠깐이 나중에 24로 바뀌어요 나중에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내일 이강태 할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에 대통령 될 수 없어도 영적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에 집에 가서 가장은 될 수 없어도 영적 가장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에 대학교 총장 될 수 없어도 영적 총장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에 대학교 총장 될 수 없어도 영적 총장 될 수 있어요 비렴한도 일곱 명입니다 눈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진심이라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고백을 한다면 영적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응답은 그 다음 거예요 영적 상태 사람의 말만 늘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게 됩니다 사람만 보고 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그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고생스럽게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순간부터 제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약간 이상한 소리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24 기도하는 중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에스드를 보고 앞으로도 되게 될 거다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해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해줄 수 없어요 한국에 와 삼위기 전에 통역했어요 전세계를 맺어요 중간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갔다 오라고 너는 올 거라고 하나님이 끌고 와서 세계보고만한 남편 만났지 세계보고만한 렘난트 나왔지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 알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아는 사람은 인도받게 됩니다 거기에 주역이 누군지 압니까 렘난트입니다 저는 응답 속에서 렘난트 운동을 찾아왔어요 제 말을 하면 안되니까 한 해 한 해 메시지를 따라 붙잡고 심부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1분이라도 좋습니다 진실하고 깊은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해보라니까요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하세요 이런 대집회 모였을 때는 더 깊은 큰 은약을 잡고 하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사일 정인으로 가게 될 겁니다 많이도 하지 마시고 사회전 나올 때까지 한 2분만 소리 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은 기준이 아닙니다 깊은 기도 시간이에요 사회전 나올 때까지 한 2분만 기도하네요 가장 진실하고 가장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have a time of the most sincere and deepest prayer 아멘 전달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참고하는 것들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깊은 기도 속에서 성삼이 하나님의 영재만이 위내의 시간이들 하나님의 성명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 집중하고 성령이 기록심을 채워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봐보도록 성령으로 주문 격사해 주소서 전달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의 피에 기도와 찬양을 통해 응원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문 격리가 임지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내는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만삼천명이 237개의 나라 살린 전도자들이 이름난트들이 회복되지구 일어서라 시회되는 밤이 내는 영광이 신고하는 능력을 채우고 지구의 만드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오늘 이 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밤이 될 것입니다 귀한 전도자분들 오늘 이 밤에 진짜 렘난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렘난트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 수준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각 사람 위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가 지신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님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님 내 주께 올려드리네 고백합시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고백합시다 주가 지신 주님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 내 마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오늘 밤에 내 생명 다해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주의 이름에 그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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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주의 이름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도록 오자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이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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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주신 땅으로 나의 이름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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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의 힘이오 나의 힘이오 나의 힘이오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니 상대 빛이니 오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의 힘이오 나의 힘이오 나의 겁이오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니 참된 빛이니 오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의 힘이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약과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진짜 나를 찾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 우리 렘 우리 렘 우리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제 갈 길로 갔네 범죄하여 주 영광을 잃어버렸네 주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풀소서 이 땅을 거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멸시받고 거절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우리 고통 우리의 죄야 가져가셨네 아들 예수의 피로 정결 되하사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풀소서 이 땅을 거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은혜와 자비 베풀소서 이 땅을 거치소서 이 땅을 거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이 땅을 거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십자가의 보일에 능력과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as we praise of His blood covenant and the blood that He shed on the cross let us go before Him 사랑을 prise You're truly our flight You're trulyemi Him Holy Spirit 예수 십자가에 흘린 위로소 그대는 씻기어 믿는가 더러운 죄 피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않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위로소 그대는 씻기어 믿는가 더러운 죄 피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믿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위로소 그대는 씻기어 믿는가 더러운 죄 피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믿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믿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그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샘물같이 솟아나는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믿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믿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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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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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신 있으신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시선 정당해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려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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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신 있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죽게 회개한 영혼을 내 죽게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날 군대 젖혔네 금없고 순천한 주님의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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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신 주 이름 찬송하시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신한 믿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신한 믿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신한 믿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보혈 고백합시다 Let's confess One day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One day it came to me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은 최고의 고백 드립시다 Let's give back what this goes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을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을 가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증에 외치니 예수는 그리스도 고음 있는 그날까지 열망증에 찬양하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증에 외치니 예수는 그리스도 고음 있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진짜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렘난트들 전도자들 영혼 영혼에게 임하는 이 밤이 되도록 성사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각사람에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내 자신의 틀조차도 벗어날 수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CBDIP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밤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고 오늘 밤에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나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해감과 부신함과 사단의 권세는 오늘 이 밤에 완전히 무너지고 따라가는 승리의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we know this is a night of victory where all forces of darkness unbelief and satan's authority completely crumbles down od них의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무속사신 하나의 원인은 우리 간대인 자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그들의 이 생각 하늘의 보좌에 있는 경우 하시며 하늘을 치유하시며 하늘을 내부로 능력을 내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타주셔도 벗어나서 하늘을 갖지 않으며 오직 심이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그들의 이승인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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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세 곡의 찬양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함께 부르셔도 되고 묵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찬양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세상의 틀에 갇혀 살지 말고 CBDIP의 길을 걷기를 세상과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이 잔양을 보시고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이름으로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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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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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고르리 단 하루는 사랑도 그리스도 제자로 나의 남은 일생 영원한 그리스도 제자로 세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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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들의 눈빛 주님 마음 나의 마음 감춰진 그들의 눈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나지막한 주님의 음성 나 화답하며 나가리라 주여 저를 보내소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 봅니다 한 영혼 그 너머 또 한 영혼 버려진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 봅니다 버린 모름 아픔 속에 공허한 그들의 눈빛 주님 마음 나의 마음 감춰진 그들의 눈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나지막한 주님의 음성 나 화답하며 나가리라 주여 저를 보내소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 봅니다 한 영혼 나 주님 마음 봅니다 한 영혼 그 너머 또 한 영혼 버려진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 봅니다 나 주님 마음 봅니다 한 영혼 그 너머 또 한 영혼 그 너머 또 한 영혼 나 주님 마음 봅니다 눈 맞춘 네 마음을 봅니다 한 영혼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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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도해야 할 사명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의 눈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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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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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구원하심이 보자의 안기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잊고다 구원하심이 보자의 안기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잊고다 구원하심이 보자의 안기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잊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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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언약을 기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밤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용안도를 유견합니다 언약 안에서 행복한 밤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Let's give all glory to God 아무도 줄 수 없는 그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곳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삶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인이 됐나 늦게 알았네 실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하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만드신 내 꿈 속에서 세상의 틀을 바꾸리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만이 다 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사 나도 모르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 이제야 알았네 참 행복의 삶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품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리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 전을 이루시니 하나님이 주신 영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피자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 꿈 속에서 세상의 그를 바꾸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련 하나님만이 만드신 내 꿈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리 한글자막 by 한효주